넌 예뻐 칭찬 받았어 레이니 파워 뭐야 뭐야 소리가 나와 지효가 공주님 될 사람이다 너무해 전 좋아요 조화 조화 꽃 바꿔야 되는데 나 꽃병이 아 꽃 줄 수 없지 우리 대형아트 만들자 대형아트 만들자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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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맞네 나 안해 실패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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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같은데 나무 같은데 브로콜리 브로콜리 뭐야 브로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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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이돌 최초 브로콜리 브로콜리 야채 많이 드세요 오늘 브로콜리에 초고추장 찍어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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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일은 뭐하실 예정이에요? 눈가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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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와주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 인기가요 본방사수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본방사수 해주시면 제가 많이 사랑해 먼저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만나요 내일 생일이시라고 맞아요 미리 해피 버스테이 할까요? 해피 버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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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샤기 그녀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 다음 생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이왕이면 초코 케이크로. 그 다음 생일. 8월 1일. 너 생일이 그때 해줄게. 그만해. 다음은 안돼. 언니 10월이잖아요. 언니보다 현빈이가 없잖아요. 언니보다 현빈이가 없잖아요. 맞네. 언니보다 언니 아빠를 왜. 아빠가 왜요. 언니한테 체감상 10월 7일이죠. 10월 7일. 11일이었어요. 11일이었어요. 오케이. 이마에서 눈물이 나네. 이마에서 눈물 흘리네. 이마에서 눈물 흘리네. 이마에서 눈물. 여기 눈물 흘리는 분이 한 번 더 계시고. 한 번 더 하겠다. 더워. 네?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더워. 여러분들의 사랑이 열정이 엄청나서. 메들리 보고 싶어. 메들리. 메들리 뭐있지? 메들리? 많이 했는데. 우리 그러면 엊그저께 우산어 했잖아요. 우산어. 좋은데? 우리 안무 기억나? 이분 안무 빨리 잊어버렸어요. 진짜 빨리 까먹었거든요. 빨리 외웠고 빨리 까먹었거든요. 나는 기억이 나. 턴보이 기억나. 턴보이. 엘엘보이. 롱러 visto primeira. 야 비 detail, può Troy. れた 프랑스 거야. 디스 이즈 에디 튼. 야 비 nhiều happen boy. ízmw y. 리액션. 레렉션. 롤 wilderness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It's so good, it's so good 난 네 맘을 좀 봐야겠어 난 빛빛빛, 날까란 랍빛 하루를 비춘다 아름다운 가만 눈빛 떠빠져 깊이 Oh, make it up, oh, make it up 숨 참고 랍빛 고마워요 또 뭐 있나? 진짜 봐라 우리 진짜 많이 했어 걸그룹 메들리들 G 언니 안 했다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언니네 셜록 할 때 맞아요 G 했잖아요 깜짝깜짝 놀란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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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이거 모르 기억한다 잠깐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진짜 많이 췄거든요 와 G 좋아 Kissing you Kissing you 우리 Kissing you는 안 했는데? 아, 저기, 저기 우리, 저희 우리, 저희 저희 앞뿌리고 샀어요 저희 아, 맞네 머리 뿔인 것 같다 I love it 넌 내 왕관이 되신 여기, 여기 귀가 뚫려있어 아, 그러네 잘 들을 수 있는 귀여워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땀이 나고 있어 왜요? 우리 언니가 열이 많았어 형들과 함께 레인들 열정과 함께 우리 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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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여기 들어갔어 으으으 으으으 제가 또 봐요 으으으 감사해요 시원해, 시원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바게, 하여, 이제 어디 가세요? 콧라핀에는? 집까지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맛있는 거 두셔야 하는데 밥 빨리 드세요 뭐 드실 거예요? 추천해줘 추천 삼겹살 아, 감사합니다 냉면, 냉면 오, 비비내면 몸이, 냉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시원한 거 나 그거 얼마 전에 꽂힌 거 뼈에 간댕장이야? 언니 어제 못 먹었다면서요? 어제? 나 어제 못 먹었냐? 모른데 맥도날드? 아 뭐지? 아 맞아 언니 어제 칼국수 먹었어 칼국수 먹었어 왜 칼국수가 칼국수인지 알아요? 아 그만 왜? 왜? 칼같지? 국수가 칼칼하고 맛있잖아요 제가 방금 진짜 실패적이었어 저는 유노 추천 유나 추천? 유나 추천 유나의 추천은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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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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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저 추천이요? 저는 계속 추천이 되었어요 짜파게티 짜파게티에 계란 반숙으로 파김치랑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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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만든 김치 파김치 야채 파김치 파김치 야채 야채도 다음 언니의 추천 강댐장벌이 현빈이의 추천 나 나 그거 강댐장벌이 아 저는 그 찜닭이에요 찜닭 찜닭 로제 찜닭? 로제 로제? 로제 여러분 오늘 뷔페에요 뷔페 이렇게 많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뷔페 다 먹어야 돼요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 뷔페 있잖아요 뷔페 가세요 뷔페 한국 뷔페 뷔페? 에이줄리? 아 몰라 그러네 유노언니를 내년에 한동안 거거든요 대부분 가요 많이 이렇게 아 바페? 어 바페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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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요? 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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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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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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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레인언니가 그 낮에 뭐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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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는 자라 한국도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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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자라! 자라 영어 얘기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 어디 갈까? 자라 갈까? 자라 밥백 갈까? 여기 영어교실인가요? 영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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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Purple 한국어 인사를 했다 정말 처음이야 잘한다 마페이 마페이 갈까? 마페이 갈까? 마페이 갈까? 조만간 데리고 가야겠네 마페이 그때 영상 찍고 아까 그 레이모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탑 이거 그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영상 하면 공카에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기대 기대 기대할게요 심지어 제 파트에요 아 시안이 파트에요? 그러면 그거 맞아 이게 포인트에요 바로 그거 내려가는거 오우 할 때 내려가는거 오우 이거 할 때 링크 한번 해줘야돼요 맞아 제 파트 하는 친구한테는 처음이 포인트라고 전해주세요 break it up break it up 오케이 근데 오늘 뭐지? 오늘 의상에 맞게 다 머리끼리 너무 찰떡으로 주신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은천이는 머리색도 그리고 그냥 상안경이에요? 메시콕이에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메시콕이? 나 멋쟁이 안경도 있는데 무슨 안경이요? 멋쟁이랑 어디 가서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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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흥 네 셋 rub이 마무리를 해야 저 마무리라는 단어 몰라요 전은 모르겠어요 끝낼 수 없어 우리 연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당체로 쫓겨낼게 하지마 레이블랑 날 잡고 하면 6시간 가능해요 아, 가능이지 대킴트를 봐 나중에 컨텐츠로 적어놔 오실 수 있겠죠? 제발 해 우와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갈대 갈대도 어떻게 가시죠?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차 타고, 지하철 타고 차 타고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날씨 덥다고 에어컨 계속 쓰시면 감기 걸리니까 아, 맞아요 대화가 너무 싸는데 안 돼요 감기 조심, 목 조심 다들 조심해 레인브 닥치면 우리도 다쳐 우리 아프면 우리도 아파 마음이 아파 많이 아파 3명만지만 6명 다 아픈거에요, 마음이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맞아요, 요즘에 그거,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거 감염자가, 의심한자가 나왔대요 원숭이, 원숭이 좋다 원숭이 좋다 뉴스를, 뉴스를 봐라 뉴스를 봐 안 돼, 위험한 걸 알아야지 아, 진짜? 근데 찾아봐야겠어 조심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와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기억하거든요 제가 다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일 온 밤 와주시는 분들도 미리 더우니까 꼭 선풍기 들고 와주시고 네 더우면 집 가셔도 되요 진짜 진짜 뭐라고? 밖의 일사병? 열사병? 햇빛 오래 쐬면 갑자기 탁 어지러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 들고 와주셔서 더운 날씨에 언니, 반지 사이즈 어떻게 됩니까? 언니, 제일 작아요 이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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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아브로! 아브로! 마지막이예요! 포즈도 괜찮아요 무슨 포즈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슬슬 마무리 좋아요 처음 뭐하지? 공주 공주 오케이 시작 공주 이거 맞아? 우리가 공주가 될 수 없었어요 공주가 될 수 없었어요 완전 웃으시는데 왜요? 네 그 다음 짠 골아트 골아트 시작 골아트 그 다음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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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큰일 아 아 응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요? 아 진짜요? 고양이 좋아요 저 고양이 좋아요 저 고양이 좋아요 고양이 좋아 고양이? 아 고양이! 우리 고양이니까 고양이 종류가 어떻게 되냐고 어 저 이해했죠? 아니 고양이 대 강아지 아 고양이 대 강아지 강아지! 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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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어 설명서에요 고양이 반반이네 난 토끼 돌고래 돌고래 아 돌고래 저 돌고래 돌고래 난 토끼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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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했어? 다 했어요 알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네 네 여러분 이제 슬슬 아 계속 마소인 것 같아서 가봐야만 돼요 네 헤어질 시간이 더 되었습니다 귀여워요 너무 오늘 저희가 한 시간이었고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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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무 이렇게 어물렀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한 번쯤 말해주세요 한 번쯤 말해주세요 한 번쯤 말해주세요 한 번쯤 말해주세요 오늘 또 이렇게 주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는 또 또 보니까요 아직 멀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가실 때 조심히 가시고 오늘 맛있는 밥 먹고 인증해주시고 오늘 맛있는 밥 드시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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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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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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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오고 싶을거에요 오고 싶을거에요 금방 가요 다시 바이 오고 싶습니다 바이 안녕하십니까 바이바이 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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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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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나 혼자 남아있어서 나 안갈거야 나 안갈거야 마무리 때 들어갈 수 있어 마무리 때 들어갈 수 있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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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 맞네 마무리가 뭐야 너 마무리 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주에 나와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조심히 가세요 아 이쪽 이래 뭐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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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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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안녕 안녕